자신이 없으신가요? 전 정료비씨한테서 신선한 패기, 저돌적인 추진, 무엇보다 철박한 야망을 읽었습니다. 야망... 이라고요? 아닌가요? 이번에는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오늘날이 장말이라고, 무슨 행사를 저렇게... 아, 되지. 고모님 아니세요? 아, 외쳐봐. 아니, 고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뭐 어쩐 일이긴. 볼일이서 왔지. 아니, 그럼 배사바만? 웬일이야? 아, 저도 여기 볼일이 있어서요. 보, 볼일? 아, 맞다. 여기 제 인구로 대리점이 있지? 아, 내 정신 좀 봐.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뵙고 두 번째 뵙네요. 아, 누구? 아, 저 누나예요. 어머나, 어머나. 아, 미안해요. 아, 잠시만. 너무 오랜만이라. 말씀들 나누세요. 차에서 기다릴게. 그래. 네. 아, 근데 저희 대리점은 무슨 볼일이 있으시길래 오셨어요? 아, 아니, 배수방도 알다시피 나도 이제 주부잖아. 언제까지 언니한테 월급 받으면서 일할 수도 없고. 독립하려고 이런저런 사업 구상 중이거든. 아, 네. 저기, 그래서 말인데 배수방 바쁜 줄 잘 알지만 혹시 우리한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내가 독팔 씨랑 나랑 아직 기가 막힌 기획서 준비 중이거든. 기획서요? 어, 내가 독팔 씨랑 같이 이 닭갈비찌 프랜차이즈 창업 기획서를 만들고 있거든. 처음이라서 너무 어설퍼가지고 누나한테 해준 손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 그거 마무리되는 대로 내가 배수방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고모 조카 사이가 아니라 제 인구로 부사장과 예비 창업인으로. 닭갈비찌 프랜차이즈라. 아, 알겠습니다 고모님. 마무리되면 연락 주세요. 진짜야? 배수방 진짜? 역시 배수방이 없어. 아, 어떡해. 그래서 배수방이 만나 주겠대? 아, 당연하지. 하여튼 우리 배수방 시원시원하고 내가 마음에 든다니까. 야, 저기가 설거지 타요. 주방으로 고고 씽. 고마워. 근데 배수방이 별 얘기 안 해요? 네? 별 얘기 뭐요? 아니, 그냥 루비랑 별일 없나 싶어서. 아이고, 언니도 참나. 아니, 걔네들이 무슨 허곤나 싸우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걱정하달달 말아요. 가자. 아, 내깐 말씀 안 되지. 아, 루나야. 네, 고모. 아, 저기 내가 부탁한 그 프랜차이즈 기획안 있잖아. 그거 다 됐냐? 나 이제 배수방 만나게 됐거든. 그래요? 잘 됐네, 고모. 빨리 마무리해서 갖다 드릴게요. 오케이, 고마워. 이따 집에서 보자. 아. 예쓰. 내가 정치를 해. 헬로린처럼. 전, 정료비씨한테서 신선한 패기와 저돌적인 자신감, 무엇보다도 절박한 야망을 읽었습니다. 야, 우리 며느리 욕심이 아니라 욕망이 크구나. 욕망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아버님. JM그룹을 최고의 그룹으로 키워보고 싶은. JM그룹 키워서 네가 갖고 싶은 거 아니냐? 야망이란 앞날의 큰일. 좋은 일을 도모하겠다는 것이고, 욕망이란 부족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욕심이다. 아버님이 틀렸어. 내가 가진 건 욕망이 아니라 야망이야. 그래. 해보는 거야.